충북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하수 처리장의 병원체 유행 예측을 실시한 결과 현재 코로나19 우세종인 BN1 유행을 2주 앞서 예측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원 측은 이달 첫째 주부터 우세종이 된 BN1이 생활하수 코로나19 변이 분석에서는 지난달 셋째 주부터 우세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.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평균 농도는 겨울 유행이 심했던 지난달 1리터에 4만 6,805커피스로 급증해 두 달 만에 5배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.